혹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하고 주술하고 차이점을 아시나요? 기도하고 주술 차이 똑같이 열심히 간과한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다르죠 최근에 무속인 200만 명입니다 기사 혹시 보셨나요? 여의도에 모여서 본인들도 권리를 주장하겠다 이렇게 여의도에 집결한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자신들도 종교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 무속이라 하지 말고 뭐라고 이렇게 하냐면 무교라 자기들은 무교로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사를 봤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무속은 고등종교가 아닙니다 아세요? 혹시 고등종교라 하면 기독교나 그다음에 불교나 이런 어떤 대표적인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합니다 고등종교가 아니면 무슨 종교라고 합니까? 반대말은 하등종교라고 이렇게 사실은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왜 하등종교냐 하면 추구하는 가치가 철저히 기복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복이 무엇이죠? 다 자신이 잘되고 건강하고 명예와 돈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바로 기복입니다 기복 이것만을 추구하는 종교가 바로 하등종교예요 무속이나 샤만이즘이나 뭐 다 대체적으로 이런 거죠 이것이 전부예요 사실은 전부 만약 기독교가 그런 가치만을 추구하게 된다면 이미 사실은 하등종교가 된 거예요 기독교가 오늘날 우리 기독교가 얼마나 참 가벼워졌습니다 참고로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결코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거절, 거절하시죠 반면에 여러분 주술 아까 기도와 주술 이렇게 얘기했는데 주술은요 어떻게 되죠? 복체를 더 많이 내면 인생을 바꿔줍니다 인생이 바뀌도록 그렇게 뭘 써줍니까? 부적을 이렇게 써주죠 부적을 이거 딱 붙이면 잘될 겁니다 이렇게 내가 분명히 악한 것을 막았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죠 그래도 좀 불안해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돈을 내면 주술을 얘기하는 거죠 더 많은 돈을 내면 어떻게 합니까? 더 큰 부적을 딱 멋지게 해가지고 이거 붙이면, 이거 가지고 있으면 절대 당신은 잘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줘요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인생의 목적이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잘되는 겁니다 돈 더 많이 내면 그냥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신의 뜻이 전혀 필요가 없죠 한마디로 여러분 잘 깨달아야 됩니다 돈으로 그냥 자지우지 되는 것이 바로 이런 무속신앙의 핵심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비록 하나님의 저주 진노의 잔, 십자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도록 우리 주님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잖아요 비록 자신은 그렇게 피하기를 원하셨지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바로 겟세만의 기도의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끝으로 시인 로잔나 엘리너 레프로우니라는 사람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겟세만의 예수라는 시를 이렇게 지었는데 제가 그 시를 한번 읽어드리고 말씀을 메꾸자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피곤에 지친 제자들이 모두 잠든 사이 홀로 깊은 고통 속에 있었다 함께 기도할 그 누구도 없고 같이 울어줄 이 없이 그 앞에 놓인 높이 들려야 하는 죽음의 고통 십자가 수많은 죄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 죽어가는 겟세만의 동산 하나님만이 하시는 경험 고통스럽고 슬퍼하는 사람에게 소중한 징표가 남겨졌고 상처받은 마음이 더 강해졌고 죄의 짐에 눌려 절망에 빠져 죽으셨다 조급의 고통 십자가